다 야한 비디오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뭐였는데 제목을. 다들 많은 분들이 보시면 그때 화재리에 상영이 됐던 그런. 화재리에 상영이 됐던 옷보단. 옷보단 남자라고. 옷보단 남자라고. 진짜 변명하지마. 진짜. S4, S4. 진짜. 유재석 씨 학교 다닐 때 진하게 연애한 거 없어요? 진하게 연애했다기보다는 연애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찐진해가지고. 진짜. 정말 왜 그런 말이 됐지? 지금 잘 됐잖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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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머리를.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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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궁금해. 이게 왜 따귀를 맞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내가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누나가 싫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싫으면 싫은 거지. 왜 따귀를 때리냐고요. 자꾸 귀찮게 하니까요. 그 누나가 지금이 지석 씨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도 싫을 거예요. 왜요? 한 번 싫은 건 영원히 싫은 거예요. 원래 영원히 싫은 거예요. 원래 영원히 싫은 거예요. 아니 저기 다른 것보다도 저는 송은희 씨가 지금 이 심박수를 올리기 위한 극단의 팀원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우리 그 김종국 씨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시원하게 한 번 더 드레이닝 좀 해줘. 시원하게 해. 드레이닝. 윙몸 일으키기 한 번. 정국이 잘하는지. 아니 왜냐면 정국이가 진짜 PT를 잘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아 웃으세요? 진짜. 두어봐 두어봐. 이렇게 앞으로 좀 앉아봐. 더 이렇게 앉아. 그거 진짜. 한 번 더 앉아. 김람신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뻔나? 올라올 때 종국이가 뽀뽀할지도 몰라. 야, 빨리 하나, 빨리 하나. 빨리 하나, 빨리 하나. 빨리 하나, 빨리 하나. 진짜 귀여워. 야, 네가 뽀뽀해보래. 야, 올라갈 때 뽀뽀를 해. 야, 네가 뽀뽀해보래. 자, 하나, 둘, 셋. 올라와. 올라와. 쭉쭉. 여기를. 오, 여자, 여자 됐어, 여자. 빨리 들어. 그래. 누나, 누나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어? 아, 넌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어? 오, 너 누나 다르기 좋다. 우선 선수야. 선수야, 선수야. 선수야, 선수야. 선수야, 선수야. 누나 다리 좋다고. 여자 입으면 좋다고. 아유, 웃겨라. 끝났어요? 저희도 하나 있어야죠. 지효야, 이번엔 네가 잡아줘. 지효는 뭐. 자꾸 네가 올라와. 지효는 동생이지만. 동생이잖아. 올라가면 이상한 거예요.